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이걸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형이 그때 너네 이제 형 영상 보면 알 거야. 형이 저거 나온다 그랬잖아. 어? 빅맘 이거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초페케로 나올 것 같다. 내가 그때 얘기했었지? 어 이거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야. 지금 봐봐. 스케일 이거 제우스네. 어? 잠깐만 이거 프로메트로 씁니다. 이거 제우스 같은데? 그래. 이거 제우스네. 제우스고 이거 나폴레옹 휘두르는 거네. 그치? 그리고 이거 보니까 초페케야. 2부스트 매겼고 이거 총 전투력 몇 떴냐? 아까. 총 아까 전투력 몇 든 거야? 100일 때. 1만 얼마가 뜨던데? 거기까진 지금 안 나와 있구나. 자. 여튼 얘들아 이거 확정이다. 확정. 나의 추리가 어쨌든 어. 요거 이제 들어맞았고. 지금 보면은 얘들아 이거 항상 볼 때 조금 주의 깊게 해봐야 돼. 그때 봤을 때는 우리 여기가 여기 끝 처리가 하얗게 돼 있었어. 완성이 안 돼서 캐릭터가. 그리고 머리에 요 프로메테우스가 요게 없었어. 그냥 실뻘건 불꽃만 있었단 말이야. 빅맘 머리처럼. 그치?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프로메테우스고 얘는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열받은 제우스야. 어? 나폴레옹이 지금 후면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내가 초패키라고 예상했잖아. 어? 왜냐면 야 공복 빅맘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 어? 얘는 불도저란 말이야. 불도저. 어? 아주 딱 들어맞았지. 내가 말했지? 요 공복 빅맘 나오면 형이 무조건 이거 오링각 세운다고. 형 지금 다이어 200개 모은 거 다 일로 갈 거야. 어? 지금 검은수형과 합을 맞춰줄 초패키가 필요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요거 아주 기대하고 있고. 이 스킬 요 1번 스킬 2번 스킬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빅맘은 요런 이런 이제 프로메테우스 불. 그리고 제우스는 이제 비하고 번개잖아. 요런 특징들을 볼 때 고걸 더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요 나폴레옹 기술보다는 요 제우스 스킬이 훨씬 더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형이 해본다. 그래서 너희들은 형이 그때 떡밥 영상을 주고 형은 이게 너네가 이거 아니다. 가라다. 이거. 가라고 이거 아직 오피셜 아니고 이거 아니라고 지금 뭐 떴어요. 막 그랬는데 형이 그때 그랬잖아. 아 이건 무조건 개발 중이다. 나올 거다. 다이얼을 모아야 한다. 형이 딱 얘기했지? 역시 마찬가지야. 딱 형의 예감이 들어맞잖아. 이거는 결국 나올 캐릭터였고 다이얼을 쓰지 말아야 됐었지. 어. 아주 그냥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빅맘은 꼭 잡아야 된다잉. 자 빅맘은 꼭 잡아야 되는 초패키의 캐릭터고. 그러면 이제 전투형의 카타쿠리 보게. 각성 카타쿠리라고 볼 수 있지. 자 일단 확대를 한번 해보겠다. 자 보게 되면 상체를 벗고 입을 공개했지. 카타쿠리가 절대 입을 공개하는 캐릭터가 아닌데. 입을 공개했어. 아주 의미가 있지. 그리고 상의를 벗었고. 이거는 떡펀치 같아. 이거는 떡펀치. 이거는 1, 2 해서. 보면은 카타쿠리가 때릴 때 여기 도깨비 왕망이처럼 해서 이렇게 조금 뾰족뾰족하게 무장색을 써갖고 많이 싸워. 그래서 그게 1번 스킬인 것 같고. 그리고 범위가 넓게. 그 스네이크맨 블랙밤바처럼 이거 2번 스킬은 그렇게 조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블랙밤바 이게 조금 속도가 빨리 칠지 아니면 속도가 좀 늦게 칠지. 이런 거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거든. 근데 고민이 되고 사실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일반 카타쿠리와 조금은 비슷한 모양의 스킬을 쓸 것 같은데. 요 2번 스킬에 요거 주먹 연타로 치는 게 떡떡펀치가 빠를 것인가. 아니면 속도가 지금 있는 카타쿠리처럼 어느 정도 조금 느리게 공격이 될 것인가. 근데 나는 빠를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치? 나는 개인적으로 좀 빠를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다. 그런 판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망이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거울 모드로 나온다 이거야. 거울 모드로 보스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나올 것인지. 그것도 관심 있게 보면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얘들아.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요거 지금 딱 수비형이네. 수비형 모두 카타쿠리고. 요 공격형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2개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오피셜인 거고. 내가 봤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나올 것 같다. 뭐 뒤에 뒷배경이나 이런 것도 다 완성될 거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카타쿠리. 마왕이는 카타쿠리 좋아하니까. 마왕이는 카타쿠리 올인하면 될 것이고. 꼭 형은 이 공복 빅맘에 올인하면 될 것이야. 그래서 꼭 검수의 파트너를 제대로 만들어서. SS에서 조금 압도적인 모습을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다. 홍빈이 고맙다. 형 몸 챙겨가면서 해요. 고마워. 자.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때. 아오키지. 미호크. 내가 봤을 때 아오키지도 나와. 아오키지 나온다. 해군원수. 사카즈키. 나올 것 같아. 이거는 내 예상이야. 추후에. 그때는 이제 사왕 티치랑 비슷하게 해서 나오겠지. 근데 아오키지도 나올 캐릭터고. 아오키지도 형이 굉장히 누녀가 보고 있다. 라는 거. 같이. 참고를 해주고. 초패케를 뽑으려면. 하나가 나오려면. 그래도 다이아랑 300개씩 써야 된다 얘들아. 그거 알고 있니? 쉽지 않아. 250개. 옛날에 형 샹크스랑 검은수염에 엄청. 진짜. 다이아 엄청 꼬라박았거든. 그거 영상 있어. 그거 봐봐. 그러니까 너희 미리미리 지금 딴 데다 쓰지 말고. 이번에 레일리 나온다고 레일리에다가. 다. 거기다가 다이아박지 말고. 일단은 쟁여놔라. 알겠지? 꼭 쟁여놓고. 너희들이 꼭. 내가 봤을 때. 요 초패케빅망과. 요 카타쿠리. 꼭 뽑기를. 형이 간절히 바란다. 알겠지?